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게시록 13장 말씀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마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이끄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승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니 많이 들어본 666이 나오는 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666입니다 어제 이연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짐승과 성도들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짐승의 표가 666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6은 무슨 숫자이지요? 6은 7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악한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게시록에서는요 7을 완전수로 보고 7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7교회, 7인, 7대접, 7나팔, 7천사, 7별, 7초대 심지어는 예수님을 높이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높이는 찬양 목록도 7개가 나옵니다 게시록 5장 12절을 보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래서 능력, 부, 지혜, 힘, 존기, 영광, 찬송 그 7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7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6은 7이 아니지요 완전함에 미치려고 하는데 미치지 못하는 수가 바로 6인데 6이 3번 반복되어 이것을 짐승의 표다 그리고 사탄의 숫자다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모방하려고 하고 묘사하려고 하지만 이 666은 예수님을 기만하고 있고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헬라어를 바꿔서 666이 헬라어 이름을 헬라어 알파벳으로 바꿔서 하면은 네로 카이사르다 해서 네로라고 하기도 했고 또 현대의 어떤 사람들은 바코드가 도입될 때 이거 바코드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그저께인가 아들에게 해주는데 바코드가 666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10살짜리 아들이 웃더라고요 우리 QR 쓰잖아 그러면서 그 아이도 웃는 거예요 그리고 바코드 이후에는 신용카드를 쓸 때 666이라고도 했습니다 신용카드 여러분 다 있으시죠? 신용카드를 쓰면 666이다 이 카드가 없이는 나중에 매매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게 666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즘은 핸드폰으로 들어갔잖아요 신용카드가 많은 분들이 또 핸드폰으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핸드폰이 666일까요? 그렇지 않죠 또 어떤 분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베리칩이다 베리칩이 666이다 그거 생체에 다 이식하는데 이마나 손목에 받으면 절대 안된다 그러면서 베리칩이 666이다 라고 하는데 단임 목사님 예수 소망 책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논란은 무의미합니다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논란이 무의미합니다 왜죠? 우리 구원의 확증은 보이는 것에 의해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어디서 뭘 받았는데 이거 혹시 666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처럼 한례를 받고 구원 받습니까? 물론 유대인이 한례를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처 주셨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러니까 666 뭘 받았든 신용카드로 받았든 바코드로 받았든 이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처진 아니 성령으로 인처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된 거예요 우리 성령으로 인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오히려 그래서 주목할 것은 이 장이 666이 나오지만 666보다 집중해야 될 것은 역시 이 요한 게시록 13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66에 너무 이거 뭐야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겁낼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13장 9절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음성 청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많이 들어본 표현이지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고 또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랬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듣는 성도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잖아요 듣는 겁니다 그들은 무조건 듣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한 번 더 주의를 환기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니까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마 읽던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을 하다가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이러면은 나 귀 있는데 하면서 더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께 더 집중되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지금 게시록 12장과 13장 모두 영적 전투라고 했습니다 12장 마지막에 여자의 남은 후손들이 이제 용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바다 앞에 섭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13장 중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의 구조를 한 번 보시면요 1절에서 8절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9절에서 10절 중간 부분이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있고 11장에서 18절까지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666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짐승이 앞부분에서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둘 다 용의 부하예요 용의 부하 용이 부리는 나쁜 놈입니다 한마디로 사실 이것도 마귀 사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땠는가 이 외관이 어땠는가 처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오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뿔이 열 개 왕관이 열 개 뿔에 이렇게 왕관이 꽂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지요? 건세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것이 머리가 일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6은 사단의 숫자고 7은 완전수이고 하나님의 숫자를 말할 때 많이 표현한다 그런데 아니 이 짐승의 머리가 일곱 개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짐승인가? 아니죠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완전하지 않은데 이 짐승이 완전한 척하려고 하고 있다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처럼 보이려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려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13장 11절에는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같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원래 그런데 어린 양같이 그러니까 어린 양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짐승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들이 용에게 능력과 보좌, 권세를 다 받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능력과 그러니까 사탄의 능력, 사탄의 권세, 사탄의 보좌를 이 두 짐승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은 뭐냐 둘 다 보면 말씀을 읽어보시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용에게 마귀에게 경배하게 하고 자기 짐승들이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적이 일어났다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다 속으시면 안 돼요 마귀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짐승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도 막 회복이 돼요 그것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또 13장 5절을 보면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보면은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았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고 그러한 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42달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또는 사흘반 모두 다 7회 반 3.5이고 정해진 시간이다 정해진 시간 동안 마귀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언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3장 6절도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했다 13장 15절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만든 우상이 나오거든요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로 보시면 돼요 용과 용의 부하인 짐승들 또 우상들이 온갖 거짓말과 온갖 잘못된 말과 속이는 말로 막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단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13장 9절에서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마귀의 음성과 어떻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가장 많은 통로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 성품이 뭐죠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것 그 성품과 맞는가 그럼 하나님의 성품과 맞죠 또 한편으로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죠 사람이 아니라 죄는 미워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잘 구별하시면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갔는데 양쪽에 스피커가 있는데 다른 음악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쪽은 트로트가 나오고 한쪽은 다른 팝이 나오고 있어요 영어 팝송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음악 내가 트로트가 좋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트로트 음악이 들리는 스피커에 가까이 가면 그 음악이 잘 들려요 내가 팝이 좋아요 팝송이 좋아요 그러면은 팝이 들리는 스피커에 가까이 가면 그 음악이 더 잘 들립니다 다른 음악은 사실 잘 안 들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과 마귀의 말이 있는 곳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귀와 싸우겠다 하면서 막이 있는 쪽 가가지고 그 마귀의 스피커를 한번 잘라보겠다 하고 내가 도전하고 막 싸우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선도 없어 선 블루투스 스피커라서 선도 없어 안 잘려요 안 잘려 그렇게 해서 마귀의 음성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오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귀의 소리는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 앞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무슨 게시록의 비밀을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이상한 이야기하는 곳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 붙드실 말씀은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오 칼에 죽는 자는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9절에서 기가 있거든 들을 찌어다 하면서 바로 10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보니까 이 소아시아 7교의 공동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임 당할 것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교가 예정되어 있는 공동체예요 두 짐승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들과 싸웠고 그 정해진 시간 동안은 성도들을 이겼습니다 죽였어요 그 이겼다는 게 완전한 승리를 했다는 뜻은 아니고 성도들의 육신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본적인 생활권까지 박탈당했어요 매매할 수 없게 했습니다 666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666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조차 할 수 없게 했어요 굉장한 제한과 굉장한 박탈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장 15절을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의 성도들이 무서운 박해를 당했을 때 그들이 핍박받은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용에게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짐승의 문화 우상의 문화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했고 다신론을 거절했고 당시에 헬라 문화 로마 문화를 거절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순교하며 살고 있나요? 정말 칼로 죽어야만 순교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들이 나는 죽고 이 자아가 죽는 일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시대의 666은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어떤 사람, 어떤 조직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대의 666은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음란과 만몬의 영입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에 경배하고 있습니까? 다 마음 팔려가지고 돈에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들어오려고 하는지요 성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우대합니다 기복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저 이 세상 복, 이 세상 것들 받으면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풍조가 예전에 있었어요 복음 비슷한, 그러나 복음과 다른 신학들이 들어와 있기도 했습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까?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아졌기 때문이에요 666을 받은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핍박은 언제나 받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받는 건 핍박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받는 것은 질타이죠 그래서 이 시간 오히려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인내와 믿음 같아요 그 인내와 믿음은 말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겠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내 말 듣다가 죽더라도 칼에 죽고 사로잡혀 갈지라도 마귀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단을 거부해라 그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해라 만문에게 절하지 마라 교회를 다녀도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이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속해에서 지금 방학이지만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동행일기에 쓰는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실제로 모여서 하는 이야기와 실제로 모여서 하는 걱정은 뭐에 대한 걱정입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했습니다 저도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만몬에 무너지고 음란에 무너지고 오죽하면 제가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께 메일을 보내서 사람들이 제발 목사님 그대로 살아주세요 변하지 말아주세요 오죽하면 그런 부탁을 하실까? 오죽 한국교회에 실망했으면 그런 부탁을 하실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속상한 마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국교회 끝났다 촛대가 옮겨졌다 한국교회 이제 부흥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들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한 사람 어떤 한 사람 부흥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한 공동체에 온다고 믿고 그 공동체 유명하지 않아도 그 공동체 이름 날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면 어린 양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살아가는 그분들을 통하여 올 것이라고 그 부흥은 그렇게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면 충분하겠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개시록 13장 9절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지어다 주의 음성에 청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청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의 한번 불을 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청정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니고 짐승의 음성 사단의 음성 666의 음성 아니고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셔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하는 말 그 말들에 주님 휘둘리는 것 아니고 속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주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저희가 기도할 때에 저희의 심령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고 함께하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며 영의 귀가 활짝 열려지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오늘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개시록 13장 10절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기도하실 것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만몬에게 절하지 않고 거기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어떤 문화가 온다 하더라도 어떤 사단에 속이는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속아 넘어가지 않고 또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이는 말들에 비방하는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짐승의 표 음란과 만문의 용에 저희들이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엄청난 핍박과 활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부어 주십시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 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인내와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을 주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와 믿음이 오늘 하루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지 krót 유stag한 종류 ся